안녕하세요 수채화 강사 이경란 입니다 오늘은 흰색 국화를 그릴건데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 볼 거에요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이는 아르시 롤즈를 사용했구요 붓은 지금 사선붓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선붓은 넓은 면과 가는 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먼저 꽃을 그리지 않고 주변의 잎색을 먼저 그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은 흰꽃을 그릴 때는 주변을 어둡게 칠해 주면서 꽃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이파리색으로는 샛그린을 사용하고 그 잎 중에서 좀 더 깊은 곳이나 이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표현할 때는 비리디한 색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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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꽃을 그릴때 흰색이라 색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빛을 생각하시면서 반대 방향에 생기는 그림자를 먼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이 그레이 계열이나 블루 계열에 물을 좀 많이 타셔 가지고 빛이 가려지는 부분에 칠해 주시면 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노란색의 코스를 그릴 건데 밝은 부분은 퍼머넌트 옐로를 사용했고 어 아래쪽에 그늘진 부분은 옐로우거나 라이트 브라운을 섞어서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nem wielu 뭐 음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중심에 보이는 부분은 꽃을 좀 더 화려하고 섬세하게 그려 주시면 좋구요 왜냐면은 그 가운데 있는 꽃이라 이제 주인공이 되니까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눈에 잘 띄겠죠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리디안이나 블루를 조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좀 더 채도가 좀 떨어진 그런 배경색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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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